경기도는 도로변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시군의 살수차 122대와 소형 도로청소차 22대를 지원합니다. 이를 위해 도는 이번 제1회 추경에 살수차 임차용역 지원사업 예산 18억 3천만 원과 소형 도로청소차 보급사업 예산 26억 4천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번 예산 편성으로 지자체들은 자체 보유하고 있는 살수차 53대 이외에도 122대를 최대 30일까지 활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